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에요. 요즘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몸관리 마음관리 모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는 이유는 찍다가 눈물이 글썽 그릴까봐 다들 가족 때문에 기쁜 일도 많겠지만 또 힘든 시기들이 다 한두 번쯤 아니 사실 많이들 있으시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심리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기 문제가 되면 어렵습니다. 관계로 엮이지 않은 그런 타인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있을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나 자신이나 아니면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우리 가족의 문제를 들여다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수용전념치료나 메타인지 치료책 소개하면서 객관화하는 것 또 차원을 높여서 이런 자신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저의 문제가 되니까 좀 허덕거린다는 거 인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괜찮죠?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제가 들고 온 책들은 가족 때문에 또 가족의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 중에 계신 분들에게 가족에 대한 이해와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그런 심리적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이렇게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많은 부분이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나 어머니의 울증 그리고 끝없는 부부싸움 자녀에게 행해지는 학대나 폭력 같은 이런 완전히 대놓고 가족으로부터 이런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가족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즉 우리 가족이 멍이 들고 살이 찢어지고 또 출혈이 난 게 눈에 보이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나의 심리적 문제나 고통이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건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전혀 자신의 이 심리 문제의 배경에 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는 경우까지 사실 알고 보면 이 경우도 수면 위로 가족의 문제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즉 겉으로 출혈이 나지 않아서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암 같은 형태로 존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알아차리지 못한 이 가족 간의 부정적인 정신 역동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가족 안에서 크게 작동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게 티가 안 나는 듯 하지만 또 뒤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가 혹은 4, 50대가 되면서 내 안에서 뭔가 문제가 갑자기 터져나면서 감당을 못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남들이 봐도 그리고 또 스스로 생각해 봐도 겉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이 정도면 보통의 가정인 것 같은데 다들 뭐 이러고 사니까 싶어도 열어보면 참 오랜 시간 골마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은 태어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이면서 또 가장 오랜 시간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갗을 부딪히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깊이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죠. 혹은 요즘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거식증, 폭식증, 자해 같은 경우도 그 아이,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해나 폭력이라는 그 증상으로 드러난 내용만을 파악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수정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보자 라는 치료적 관점이라기보다 가족 치료적 접근에서 보면 사실 이 아이의 문제의 발단이 이 아이로부터만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아이가 속한 가족 전체의 문제가 있는데 이 가족의 문제가 이 아이를 통해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예로는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오랜 시간 아주 자주 싸우고 소리치고 폭언, 폭력 이런 무섭고 불안한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서 긴장이 끝없이 지속되면 부부의 긴장과 불안이 아이에게 투사되어서 결국에 이 아이가 부모의 불안을 자신의 불안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거식이나 폭식, 자해 같은 자신을 해치려는 모습으로 드러나거나 화살이 외부로 돌려져서 폭력, 공격성 등등의 이런 타인에게 자신의 이 고통을 다시 투사시키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부부의 문제에는 또 각 부부가 가진 원가족에 대한 배경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요인들의 어떤 복합적인 결과로 인해서 현재 이 가족이 가지게 된 문제를 이 아이가 떠맡게 되었고 증상으로 드러난 곳으로 보는 것이 가족 치료적 접근들 중 하나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세대로 전수된 이런 가족 문제의 희생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 또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족 치료적 접근의 한 예를 통해서 한 사람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를 한번 해봤는데 또 이렇게 가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모든 아이들의 문제나 증상을 나타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족의 문제를 떠안고 또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이지만 이 문제나 증상 대신에 자신의 환경을 이기고 승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것은 최근에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 아시죠? 되게 아픈데 많은 감동을 주는 책이었어요. 이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타라의 가족은 극단적으로 독실한 몰몬교 가정인데요. 이 종교적 신념을 그릇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교육이나 어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무지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데요. 자녀들을 교육이나 이런 사회적 접촉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런 정서적 학대를 넘어서서 폭력도 일어나죠. 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조종과 통제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고 또 여기에 다 표현은 못하지만 아이가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잔인할 정도의 어떤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며 자랍니다. 사실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냈는지가 놀라울 정도예요. 하지만 이 타라는 결국 캠블치대에서 석사 박사를 받고 또 하버드에서 연구원도 하고 또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첫 가족이라는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 환경에서 살아내는 내 삶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태도를 선택하는 건 온전히 내 자유인 거예요. 힘들지만. 근데 이 온전한 자유인 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또 사용을 해야 하는지 또 그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이 이전에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 가족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겠고 우리 가족은 왜 그랬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그럴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어떤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여러 가지 가족 치료적 관점과 또 다양한 개념들을 어느 정도 내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아직 이런 가정 환경 속에 있지만 그리고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어찌어찌 살아냈지만 지금 마음에 암덩어리를 쥐고 있다든지 등등 각자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가족으로부터 받은 구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종서적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저자들의 이런 가족 치료적 관점의 지식과 또 사례들 풍성한 경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례나 설명을 위해 이렇게 해주시는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족 사례가 많아서 공감을 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책들에 대한 짧은 소개를 하자면 먼저 가족의 두 얼굴, 가족의 발견 이 두 책은 가족을 주제로 한 심리학 서적들 중 대중들 뿐 아니라 전공자들에게도 참 많이 읽히고 추천되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 두 책은 가족 심리치료 전문가이신 최광현 교수님의 책들인데요. 일반 상담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들과는 좀 다른 가족 치료적 관점에서만 쓰이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론들도 다양하고요. 보헨, 사티어, 미누친, 그 외 이야기 치료 등등 더 있는데 이들 중 가장 중요도가 높고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가져와서 다양한 가족 문제의 상황들을 예시로 들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읽다 보면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어나는 이런 많은 모습들이 참 세상의 축소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종류의 역동들이 가족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서로가 사랑해야 할 가족인데 참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세상에도 이해 못할 일들이 한가득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족 안에서의 치유의 과정이 결국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하해하고 살아내는 과정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가족의 두 얼굴이 2012년도에 먼저 나오고 가족의 발견이 2014년도에 출간되었는데요. 두 책 다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용이 막 중첩되지는 않고요. 특히 최강연 교수님의 주 분야인 가족 치료적 관점 외에도 일반 상담 이론에서 쓰이는 많은 개념들 또 트라우마 치료적 접근 그리고 개인적 관심사라고 하신 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나누지 않는 것은 제가 이제 가족 상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 치료적 관점의 이론이나 그런 개념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찍어 나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찍을 때 가족 치료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개념들이나 사례를 들 때 이 책들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꺼내서 쓸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책은 가족의 세계라는 신간이에요. 예전에 제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처음 시작하는 심리학의 저자이신 조영은 박사님의 가족과 관련된 심리 서적 신간입니다. 저는 가족과 관련된 책들은 이제 좀 챙겨서 읽어보려는 편이에요. 특히 교과서 성격의 책들 말고 이렇게 대중을 위해 쉽게 쓰여진 책들이면 더 땡큐 하면서 읽죠. 제 감상은 좀 전에 이 최강현 교수님의 두 책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더 읽기가 쉽고 편했던 것 같아요. 최강현 교수님의 책은 지식이나 뭐 전보 전달에 굉장히 탁월한 이성적 감각이 느껴졌다면 조영은 박사님의 책은 다양한 가족 치료 이론의 어떤 개념적 지식을 품고 있으면서도 사례와 또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그런 전반적인 텍스트에서 풍기는 향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함이 아주 많이 묻어 있었어요. 읽는 것만으로 힐링되는 느낌인 거죠. 심리학이나 가족 치료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어도 읽는데 아무런 무리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사님이 젊은 선생님이신데도 굉장히 경험 많고 인생 많이 사신 그런 노련한 나이든 슈퍼바이저 같은 내공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귀한 책이고요. 많은 분들에게 읽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심리 관련하여 퀄리티 높은 책들을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는 시대여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